퍼리 퍼리 퍼리한테 웰캠 왔는데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은 상자 작은 상자들아 작은 상자 갑자기 가지가 작은 상자 플라임을 안 쪼개는 평범한 와츠 플라임 부수기 비행기 아짐수 외명성 마요 한쪽 금강자면 됐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뭐요? 뭐요? 쌍교훈 엘리트 엘리트 유물 안 두는 엘리트 언제봐도 답이 없네 아니 엘리트 이출 휘갈기 매시겐데 아지시드라니 엇가야 이거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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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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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등반하는거 아슬아슬한 모르겠네 아 서순 못 배워놓았어 못 배워놓았어 못 배워놓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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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할 뻔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이길 수 나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집가 강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망할뻔했네. 현지 가지. 나머지 두개가 에바라서 이거밖에 없네. 와삼교훈. 유튜브쟁이들은 여기에서 교훈 나올거라고 알고 있었겠지. 뭐야 이게? 교훈을 이렇게 바로... 이거 다 강화하면 뭐... 어쩔것... 특수승을 잃는 것도 아니고... 강화해서 뭐함... 이게 프리즘 각이다 이거. 야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베타 써서 뭐하냐 에너지도 없는데... 백노답이네 이거... 백노답이네 이거... 백노답이네 이거... 백노답이네 이거... 백노답이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 1을 적어본다. 어떻게 그분이 안 나올 수가 있냐. 부라즐. 걸스에 좋고요. 영방부터 강화하자. 내가 지배가 있든가. 없네. 현실 지배 안에 지배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영방부터 강화하자. 영방부터 강화하자. 어? 돈의 중독. 영방부터 강화하자. 어? 어? 혹 혹슛. 영방부터 강화하자. 아. 걸스에 까먹었대. 영방부터 강화하자. 아. 쟤 왜... 계속 때리던데... 도내는 못 참지. 으으으으... 못 참지. 근데 나는 얼마 썼지.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표창이다. 돈에 중독된 시척자와 돈에 중독된 중과로. 돈은 중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아닙니다. 중독은... 몸에 외롭지만... 돈은 이롭잖아. 아무튼 아닙니다. 명기적. 4평. 명기들. 나머지. 우리가 비닐을 수있다. 지지않을 수있을때는... 1. 1. 이게 진짜 상담으로 다 thru. 공기적. 아니. 이 지난루는 nori기적이. 가고. vámon. 가고. 저고 비권 주면. 불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죠. 야호! 뷔오른. 봄에 넣기 방어관동 방어관동 왓서님 명상 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6 으 으 으 으 으 으 러시아의 중국 불체자 해결법 계속 여기 있으면 진집한다고 협박하자 불체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어? 전견 지명 아이엠주 유물쓰른게 교훈이 세갠데 왜 아직도 풀강이 아니지 보인다보여 아이엠주 아이엠주 중과로에게 돈에 하면 누가 제일 이득인가 일돈에서 뿌듯한 시청자 열심히 방송하며 돈에 받는 중과로 삼가많이 앉아서 수수료되는 투네트입 사업심도 못 받고 한국서비스 종료하는 일단 트위치가 제일 소래되네 일단 트위치가 제일 소래되네 일단 트위치가 제일 소래되네 다음날 안되 집엔 다음날 오쩜 그걸 지켜보낸다 그건 아마도 축소 왜 명상하면 데미지 안들어나봐 마음이 맑아져서 클린히트 할수도있지 아 서순 가지하면은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서순 만연 대충해 일본 재난지역에 보내면 안내는 물품몬도 죽거나 배운다면 종의약 걔네들은 실제로 종의약 보냈잖아 흠 흠 흠 종이약 보내면 안되는 이유 너희 집이 무너져서 쫄쫄 굶고 있는데 1평짜리 구호소에 있다고 생각해보셨님 물건 버리고 종이약 두기 가면? 종이약 다치리지 중가돈이 뭐? 좋아하는 사람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도 뭐 두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거 같아요구 뭐? 뭐? 아 근데 맨날 하지않은 돈 안내도 없었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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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뭘 스탯 봐야될 게 왜 이렇게 많냐 얘네가 심장 잡겠나 열받네 열받네 손덜 있으면 알만할 것 같긴 한데 진노 카드가 없네 카드가 없다 크로가 백종일의 끝 파리 트랩 총 정포 신태 Entscheid 소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난도 조절해줬네. 매운맛. 뒤질뻔했네. 이거 가지 안 먹었으면 추월 2개, 휘갈김, 마요 덕후, 그냥... 폐시개로 홀룰룰룰룰룰룰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겼죠. 3일째 포인트가 5점 미만해서 안올라가길래 모집. 생각했는데 채팅만 들치로 지곳 방송은 취직으로 보고 있는 내가 있었다. 적... 1080p... 3682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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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